저는 매너가 있기때문에 매너 파일런너로 갑니다라 뽕라일로 쌈모라일로 이 친구가 파일런너로 꽂으려고 하고 있네요 그죠? 일부러 말아줬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도 충분히 행복을 느낄 만한 충분한 가치관인 사람이에요 이 친구가 랜덤을 좀 내려 꽂았는데요 유감스러운데요 혹시 정적 알려주실 순 없겠죠? 토스라고? 믿어도 되겠죠? 감사해요 상대가 토스라고 합니다 상당히 랜덤을 골랐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거에요 매우 종종하게 물어봤습니다만 종종하게 알려주네요 그래서 상당히 인성이 제대로 되었다 라는 것이 제가 느낄 수 있네요 그죠? 이 친구의 인성은 상당히 훌륭하다 그럼 저도 이제 거기에 합당한 플레이가 들어가주는게 인지상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일단 정찰 한번 갑니다 왜냐면 거짓말을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사람이 무조건적인 믿음은 없어요 내 눈으로 보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 라는 거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맞네 어이구야 진짜 맞네요 좋습니다 좋네요 저는 매너가 있기 때문에 매너파일론으로 갑니다 뽕라일로 쌈골라일로 이게 왜 매너파일론으로 불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이거는 그죠? 매너파일론이에요 그죠? 상대가 또 매너있게 플레이를 해줬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맞게끔 매너파일론을 꽂았습니다 매너파일론을 당하는 어떤 그런 부상사가 생길 수 있음을 고려해서 상당히 조금 자극적인 신경질적인 반응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하면은 그죠? 따라오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또 일을 안하고 있는 그죠? 본인 스스로 매너파일론 방지파일론까지 꽂아주는 모습입니다 좋아요 때릴 생각 없어요 음 때릴 생각 없어요 이렇게 무빙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강의 때 분명히 그죠? 제가 강의때 이렇게 무빙치지 말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조금 아쉬운 플레이였다라는 겁니다 이 친구가 파일론시를 꽂으려고 하고 있네요 그죠? 일부러 맞아놓습니다 일부러 왜냐면 이 사람도 충분히 행복을 느낄 만한 충분한 가치관 있는 사람이에요 맞죠? 그래서 맞아 준거에요 진짜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니까요 그죠? 파일론 깨지기 전에 파일론 하나 더 박아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침착하게 그죠? 그룹좀 꽂아주고 5가 어떻다보니까 그죠? 저보다 더 늦게 지어지게 됐네요 그죠? 많이 흥분을 한거죠? 그죠? 드라곤이 제가 좀 더 빠르게 나오게 됐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그죠? 파일론에서 안 박을거에요 좋아요 좋습니다 음 거기 있지 마세요 아하 아구야 아파요 네 조금 아파요 어! 풀오브로시로 잠잠 잠잠 무빙컨으로 잡는거 조금 아닌거 같아요 그건 선 넘는거에요 네 어 무빙어테크컨은 조금 조금 선 넘어요 그건 미안해요 그건 진짜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질러스로 준거까지는 괜찮거든요 근데 풀오브로시로 무빙어테크컨은 좀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그건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가스통을 두마리를 파고있네요 예 조금 매너파일론의 여파가 조금 있는것 같습니다 예 그죠? 어 아이고 이 친구 이렇게 되버리면은 태클을 올리는데 상당히 지장이 생기구요 무엇을 할지가 제 눈에 혼이 들여다보이는 상황이 됩니다 그죠? 예 이런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친구의 앞날이 미래가 조금 보이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게이트를 조금 올려주고요 이쪽으로 잡으러 왔나요 혹시 아이고 일로 가겠습니다 하하하 미안해요 하하하 일로 갈게요 예 미안해 조금 단순하시군요 예 저는 그렇다면 4게이트를 갈까 생각중입니다 예 어때요? 죽었네요 가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죠? 예 5 6 7 8 그죠? 가스를 두마리 파면서 2게이트 사이버도 느렸지 하기 때문에 상대는 다크를 갈 수가 없어요 제 방송을 보지 않는 이상 그죠? 예 제가 가위바위보 싸움에서 그죠? 저는 보자기를 낼 수가 없죠 저는 묵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 예 그죠? 예 자 뭐 지능이 지금 두 자리가 아닌 이상은 4게이트를 꽂으면 그냥 무단을 이기는 거예요 한번 지켜볼까요 여러분들 맞나요? 예 5 6 7 8 그죠? 깔끔하게 4게이트는 최적화로 딱 맞춰서 자원이 5 6 7 8 정확하게 돌아간다 이 말이죠 맞죠? 예 그리고 8를 하나 더 꽂으면 정확하게 인구수 팔이 뚫리겠죠 푸르브는 찍으면 안 되겠죠 맞죠? 찍을 수도 없게 만들어 놨고 맞죠? 정확하게 4게이트 최적화를 만들어 놨다 요 말이에요 맞죠? 근데 상대가 지금 투 질럿이 있기 때문에 질럿이 한 마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이 화면을 제대로 보고 있지 않는다면 선빵 맞아버리면 잘 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 얘네들이 길을 맞아주고 그죠? 예 질럿들 몸빵으로 대주고 드라곤 1조탄 먹어버리면 제가 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전진 배출 해주고요 한 마리는 그죠? 5 6 7 8 다시 한번 더 화면 보지 않고 찍어주는 센스 그죠? 들어오네요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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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당신은 다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맞나요? 방송을 보지 않는 이상은 다크를 하지 없어요 그죠? 바로 가겠습니다 당신은 가진 것이 지금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럴 수 밖에 없잖아요 그죠? 랠리 포인트 5 6 7 8 상대 쪽에다가 찍었습니다 맞죠? 가진 것이 없어요 투게이트병력이 전부입니다 그죠? 공격하기 전에 한 번 잠시 잠시 홀드 장아주고 5 6 7 8 찍어주고 들어갑니다 더 이상은 발현은 필요 없죠 그죠? 왜냐면 이거 죽으면서 인구수가 발생될테니까 그죠? 입구를 분명히 여기서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부터 때려주고 그죠? 이것부터 때려주고 들어갈게요 입구가 좁으니까 맞죠? 좁습니다 들어갈게요 들어갑니다 좁은 문을 뚫고 들어갑니다 랍 뽕 다일러 땀볼라 랍 랍 랍 랍 랍 랍 랍 랍 랍 들어가줍니다 포게이트 생각보다 따끔따끔거리나요? 5 6 7 8 랠리 포인트 다시 찍어줄게요 5 6 7 8 해주고요 정확하게 내리꽂아줍니다 로버티스 위치도 썩 좋지는 않군요 왜냐고요? 서틀이 날아갈테니까 말이죠 감사드립니다 땡큐 오 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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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 상대 토스입니다 여러분들 맵은 실피드고요 3인형 맵이죠 3인형 맵이기 때문에 가능한 빌드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이 친구의 집에다가 한번 깔아보도록 하죠 아 살라 러 펑 바일러 포 얀더 제수는 좀 좋은거 같네요 그죠? 그라다? 어 그라다 상대적으로 봤을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파일런 시야가 이게 워프가 안된 상태에서는 좀 좁거든요 아마 못 봤을 것 같긴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죠? 어 제 마음이 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다른건 아니구요 그죠? 적어도 저를 위한 게임이에요 이 게임은 그죠? 예 내 마음이 즐겁길 바랍니다 예 하하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제가 즐거운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편하게 봐주세요 예 정찰은 안당한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상대의 반응으로 봤을 때 음 이 친구 상당히 당황을 좀 많이 할 것 같은데요 느낌이 그죠? 어? 사이버를 짚고 있네요 이제는 봤을텐데요 아직도 못봤나요? 아 아직도 못봤나요? 이제는 아 이제 봤네요 이제 봤네요 이제 봤네요 예 반갑습니다 예 하이 친구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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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 조금 당을 조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어 이럴을 욱시한 다음 저는 저는 프로브만 좀 썰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예 프로브가 많이 먹은 듯 들었네요 예 맛있네요 예 예 맛있습니다 예 아니 프로브만 먹겠다고요? 예 아니 아니 질은 반응 없어요 프로브만 먹을게요 예 예 한마디 붙여놓겠습니다 이 친구 입장에서는 교군이 조금 많이 나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문뚝문뚝 드네요 예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예 예 예 땀 두개 뭡니까? 예 예 글쩍 글쩍 갸 뚱 예 예